안녕하세요 새작 4화가 끝이 났습니다. 뭔가 드라마가 굵직굵직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묘하게 잔잔한 느낌이 드네요. 연출을 좀 과장되게 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습니다. 이인이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네요. 김종배가 그래도 계속 살아서 이인과 대립 구조를 이룰 줄 알았는데 지금 무게감 있는 배우들이 다 하차하게 된 격이라서 이후 드라마가 희수와 이인의 대립으로 그걸 진행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도 괜찮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종배의 아들인 명하가 도성으로 다시 복귀하고 이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종배의 복수를 위해 결국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희수와 손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희수가 유배가던 중 탈출을 감행했고 그 뒤로 3년이 흘렀는데 그 3년간 이인이 여색에 빠져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인은 여색에 빠져있지 않았을 거고 모종의 이유로 그런 척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유현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현보의 주권이었던 바둑군들을 처단해달라는 약속을 지키려 희수와 홍장을 유배는 시켰지만 중간에 빼돌리거나 벌을 좀 잡게 해줄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예상 밖으로 홍장이 이송중 죽게 되면서 희수까지 탈출을 감행했잖아요. 이인이 3년간 방황한 것도 그 사건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희수의 시체가 배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3년 만에 불현듯 자신과 바둑들 일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홍장이 죽은 건 너무 충격이네요. 솔직히 그래도 살길 바랐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가 홍장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추다라도 복수에 가담할 동기가 생겼지만 이인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결국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말았네요. 어쨌든 김종배는 참 광기 아니었습니까? 무조건 이인이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 것처럼 증언도 조작하려고 하고 다 자기 망상으로 결국 이 선을 광증으로 몰고 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간 게 자신인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인에게 말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물러난다며 하고 말이에요. 저는 무슨 떼쓰는 줄 알았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게 난 양반이 자기도 온갖 편법의 계략으로 이인 죽이려고 했으면서 그딴 말을 자기가 내뱉을 입장이냐고요. 4화를 기점으로 아예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재평성되었고 드라마 자체가 아예 새로 시작하게 되어서 다음 5화를 봐야지 앞으로의 전개가 좀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궁금한 건 희수는 대감집 여식으로 다시 되돌아간 건지 아니면 식솔들의 보살핌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건지가 일단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대감집 여식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긴 한데 이인과 희수의 비극적 사랑이 과연 어떻게 갈무리 될지 향방이 기대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